25만 원을 어떻게 채워요? 가격이 만 원 막 이런데? 틀어주고 내가 널 데리고 온 거야. 목표를 포착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띵띵이에 기습 공격을 왔습니다. 오늘 기습 공격 방문한 곳은 제가 예전에 또 도전 먹방을 도전을 했던 곳이죠. 전보 37. 전보 37에 왔고요. 전보 37. 오늘은 또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소개해 볼게요. 나와주세요. 제가 어저께 말했잖아요. 섹시 여캠 한 분 섭외한다고. 섹시 여캠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안녕. 난 네이 메꾸. 오늘은 메꾸랑 같이 기습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습 공격이 뭔지 알아? 아니요. 근데 그 공격이라고 하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언니가 분명히 오늘 절 부를 때 뭐 많이 안 먹인다고 했는데 공격 공격 안 봐? 제가 사실은 메꾸한테 메꾸야 밥 먹자 밥 사줄게 하고 불렀거든. 많이 안 먹어도 된다고 그냥 너 먹고 싶은 만큼만 먹으라고 근데 오늘은 기습 공격이 어떤 컨텐츠냐면 메꾸가 제 유튜브를 안 보나 봐요. 기습 공격 컨텐츠를 모르네.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목표 공격량을 정해 놓고 뭐 인분이나 금액을 정해 놓고 이제 그만큼 먹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가게 내부로 들어왔고요. 이제 여기서 기습 공격을 해볼 건데 오늘 목표 공격량은 예전에는 인분수로 했잖아요. 오늘은 특별하게 금액으로 할 거예요. 총 25만원 25만원어치를 제가 다 먹고 갈 건데 오늘 특별히 지원군 우리 메꾸 히메꾸 모셨고요. 이제 사장님께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주문할게요. 사장님 오늘 기습 공격이라서 25만원 채우고 가겠습니다. 뭐 먹을 거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두 분 같이 드시는 거예요? 네네. 이분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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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게임하루 사 왔는데 제가 낙치로 왔어요. 조금 도와달라고 얘는 그냥 밥 먹으러 온 줄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뭐 먹을래 일단. 너 먼저 골라. 저는 연어 회덮밥 국수우동 연어초밥 새우초밥 물회 회는 지금 여름면이라 아까비 많이 나가는 겨울이라 제가 25만원을 어떻게 채워요? 가격이 막 만원 막 이런데? 저희 메뉴가 되게 저렴하고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메뉴가 하나에 만원인데 25만원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널 데리고 온 거야. 잘못 데려왔잖아요. 예전에 먹비였어요. 예전에. 오늘 한번 메꾸 데리고 25만원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5만원어치만 먹을게. 일단은 그러면은 닭스카레 세트 하나 그리고 연어 회덮밥 하나 생연어초밥 10피스 2개 아 그냥 생연어초밥 40피스로 하죠. 생연어초밥 40피스요. 사장님 그때 저 서비스로 주신 구운 것도 가능할까요? 네. 같이. 쭈블 볶고무동 하나 새우 카레 덮밥 새우 카레 덮밥이요. 일단은 이렇게 주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 24시간 무방송 가자고요? 어 좋아요. 어차피 언니가 하는 거니까. 아뇨. 우리는 한몸이야. 아뇨. 저는 아닌데요. 우리는 한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닌데요. 내가 오늘 메꾸 데려올 때 맛있는 거 먹게 해준다고 비싼 일식집 갈 거라고 낚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언니 근데 비싼 초밥집은 25만원 금방 채우지 않을까요? 이랬는데 아니 내가 여기 저번에 도전 먹방을 하러 왔는데 음식이 진짜 맛있었는데 도전 먹방을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느긋하게 먹고 싶어서 오늘 한 번 더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 엄청 친절하셨어요. 저번에도 막 나 도전 먹방 하는데 앞에서 손으로 이렇게 말 시켜주셨으니까 나 저런 사장님 처음 봤어요. 그래서 놀랐잖아. 어 사장님 이러셔도 돼요? 이랬잖아. 일찍 끝나면 여러분 이 차로 뭐 먹을까요? 아 그냥 알겠습니다. 아 그냥 여기서 지하철도 있으니까 이 차로 노래방 가자고요. 저는 노래방은 차라리 가는데 근데 노래방은 9시까지는 근데 밥을 뭐 여기서 9시까지 먹을 것도 아니고 밥을 뭐 2시간 먹지 않을까 뭐래 먹었죠? 아 진짜 시갈래 보내줘 오오오 어떻게 보내줘 이미 때는 늦었죠 앞으로 다시는 먹게 언니 전화를 받지 않을까 저 손절 당하는 건가요? 이러면서 맺고 전화 받는다 어떻게 하는 사이인가요? 우리 어쩌다보니 우리 어쩌다보니 동네가 가까워가지고 가까운 집이 그래서 언니가 저를 자꾸 불러요. 맞아 불안을 먹으면 좋겠어요 이제 밥을 놔야지 배고프다 나도 배고프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많이 먹는 건 모르겠고 일단 먹고 싶다 천천히 먹어야 돼 왜냐면은 천천히 먹어야 내가 빠르게 안 차 너는? 아닌가? 몰라요 일반인들 기준을 내가 몰라 빨리 먹으면 배가 더 빨리 찬다고 내 동생은 그러던데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는 진짜 끝까지 먹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꾸역꾸역 완전 배불러 죽을 때까지 먹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맥고랑 몇 번 합방을 해봤는데 그래도 열심히 먹어요 그래서 배가 왔어 아 저요? 저 96년생입니다 26살이에요 곧 언니도 계란 한 판이네요 28살 저는 배가 너무 고파요 우리 지금은 배고파 배고파 이러고 있잖아 좀 이따 되면 배불러 배불러 이러면 맛난 거 기념으로 마운틴 어때요? 시끄러워요 물류소 말하는거죠? 나는 산이겠지 아니 물류소 마운틴 두 마운틴 두 오케이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찍 일찍 돌아가야 되잖아요 강제 통금이랄까 그럼 너네 집으로 같이 갈까? 아니요 수사 단호박이에요 여러분 처음 학교 때 배웠잖아요 낳은 사람이 말하면 아니요 싫어요 안 돼요 낳은 사람이구나 싫어요 안 돼요 아 맞아 근데 사회적 거래두기 해야돼요 5인 이상 집합 금지잖아요 우린 2인이잖아 지금 5인분 이상 먹으니까 5인이 5인이잖아 뭔 소리야 우린 2인이야 5인이야 지금 10인이야 지금 지금 한 3인분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인분이요? 30인분 잘못 말한 거지? 어 나왔다 네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주문한 음식의 일부가 나왔고요 여기 초밥 40피스랑 회덮밥이 먼저 나왔어요 그럼 이거부터 공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얘 지금 인사 정신없어 덮밥이 너무 배고파 이거 먼저 연어 초밥 내가 이거 저번에 초밥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이거 맛있어 음 진짜 맛있지? 연어 초밥 많이 먹으면 물리잖아요 뚝뚝뚝 없이 먹는 방법이 있어요 연어 초밥 5개 먹고 백김치 하나 먹기 아 그럼 안 물려? 진짜로 와 미쳤다 진짜 맛있다 입에서 녹아 난 이거 구운 게 더 맛있어 전 다 좋아요 초밥 진짜 좋아 진짜 구웠어? 음 쿠퍼 같아 보여요? 쿠퍼 아닌데? 너무 빨리 먹나 우리가? 그냥 먹는 건데 아 여러분 이거 그거보다 추억졌네 그 정도뿐했던 거 네 여러분 이렇게 우동이랑 그리고 전보수시 전보 닭다리 이렇게 나왔어요 주워서 국물 먼저 먹고 있어요 아 진짜 따뜻해 우동 면발이 미쳤어요 여기 쫀득쫀득 덤넬 안 찍었다 덤넬 찍을게요 한 번 가까이 됐다 아 진짜 초밥 너무 맛있어서 순섭이다 저 진짜 맛있다 연어 봐 연어 엄청 커 연어가 엄청 커 우동 다 먹었어 사장님 저희 초밥 40피스 더 주세요 네? 뭐라고요? 40피스 네? 어 안 돼요? 저희가 연어를 매일 한 마리씩 들어오는데 갔다 말도 안 돼 어 초밥 너무 맛있는데 다행이다 40피스 무슨 말이야? 야 초밥 아니면 우리 25만 원 채우기 힘들어 맞긴 한데 어 사장님 그럼 새우초밥은 새우초밥은 어 됐어 그럼 너도 닭다리 하나 시킬래? 아니요 왜? 너 벌써 배부르지? 네 아 씨 뭐하자는 거지? 어? 왜 이렇게 나이크해 빨리 회덮밥 비벼 아 여기 진짜 여기 치킨이 미쳤어 사장님 새우초밥 32피스요 왜 40개 안 시키고 32개 시켰어요? 다 피스지 4피스는 몇 개만 40개 달아요 그러네 일단 여러분 이거는 새우튀김 카레덮이에요 저번에 와가지고 카레는 못 먹어봤는데 음 이거 맛있다 카레 먹어봐 카레 맛있다 음 맛있다 내가 지금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그냥 인분으로 할걸 25만 원 다 못쓰면 어떻게 되나요? 실패하는 건데 성공해야지 9시까지 여기 있으면 계속 소화시키고 먹고 소화시키고 먹고 소화시키고 먹고 소화시키고 먹고 근데 초밥 제가 다 먹었거든요? 인분으로 하면 몇 인분 할 생각이었어요? 20인분? 똑같잖아 15인분 좋아? 어떻게 이거라도 벗어줄까?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정말로 이것도 언니꺼다 내꺼야 언니꺼가 뭐야 다 먹어야지 언니는 덮밥 안 먹어뒀잖아요 난 덮밥을 못 먹어 야채가 너무 많아 사람 있나요? 이 정도는 소 아니에요 소는 야채 먹지 언니 그거 알아요? 구두 야채 싫어요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제 슬슬 또 주문해야 돼 사장님 박수 우동 세트 하나 주세요 이미 많아 보이는데 뭘 또 주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전 진짜 충분히 많이 먹었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얘가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지 좀 그러니까 초반 몇 개랑 지금 너 이거 하나 먹고 있잖아 동동 먹었잖아요 거의 이거 남아 먹었잖아 와 이런 식으로 봐오겠다 아 진짜 얼마 안 먹었어 얘 그건 언니 기준이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쁘다 난 개인적으로 연어가 더 맛있기는 해요 나도 새우가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연어가 너무 맛있었어요 응 새우도 맛있는데 연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닭수 우동 하나 시켰나요? 그러면 닭수 우동 하나 더 주시고요 저는 매콤하게 해주세요 야채는 많이 안 넣어주셔도 돼요 한숨 쉬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아 그 정도예요? 네 배불러요 자 언니 주세요 빨리 하나만 더 먹자 나 닭나게 하지 말고 언니 뭐라고요 빨리 하나만 더 먹자 빨리 하나만 더 먹자 빨리 하나만 더 먹자 아 지금 여기 보여요? 주먹진 거? 주먹진 거 보여요? 아 손 시러워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거지? 네 손이 너무 시렸네요 저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 먹었거든요 어디 가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가웠어요 여러분 정말 반가웠고요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가만히 먹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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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티예요 맞아요 왜요? 뭐 먹더라고요 뭐 어떡하라고요? 먹티 맞는데 뭐 어쩌라고요? 먹을먹으면 먹었으면 집 가겠다는데 아니야 아직 덜 먹었어 진짜 이제는 언니가 어떤 말로 꼬셔도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뭐? 난 초밥집 아니 어쩐지 아니 솔직히 초밥집 가면 여러분 얼마 안 먹어도 10만 원 그냥 나오잖아요 25만 원을 채운다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언니 혼자 먹어도 25만 원 채우고 배고플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앞으로는 소고기를 사준다 이 말도 믿지 않겠어요 이 방에 여기 먹백 하셨는데요? 조금씩 뱉으셨는데 여기 여기 붙었어요 여러분 이거 먹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논란이 있어 이거 이거 진짜 논란이 있겠는걸? 이거 진짜 논란이 있겠는걸? 뱉었어요 난 튼 거예요 아니 뱉었어 먹백 시청자 기만 오졌다 이게 바로 시청자 기만이죠 여러분 먹백을 이렇게 대놓고 한다고? 진짜 먹백을 먼저 보여 드려요? 보여주세요 손 좀 주세요 그죠? 이거 내꺼가 다 먹어야지 진짜로 자줌나게 하지 마세요 나도 우동 먹고 싶다 아 주세요 언니 아니 내꺼 있어 아니야 언니 건방지게 언니 앞에서 와 내가 이걸 혼자 먹거든요 진짜 건방지게 언니 앞에서 아 죄송해요 여러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당연히 여자가 너무나는 행동이었는데 상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그랬는데 안 힘들냐 제가 진짜 건방지게 위아래가 없어요 지금 진짜 큰 실수를 잡을려고 그랬네요 와 이거 인기가 너무 나서 그럼 다 먹었다니까? 아잇 근데 너 이렇게 하면은 불어 아 진짜요? 응 아 그럼 진짜 이거 내가 먹을 테니까 다음 거 넣어봐 아니 언니가 먹다가 남긴 걸 제가 먹겠습니다 나 먹다가 남긴 거라고 저는 이제 알았죠 먹다가 남긴 거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소화시키면서 어떻게 시켜요 계속 먹는데 계속 먹고 먹고 들어가면 이제 밀려가지고 밑으로 나와 집 가서 오늘 또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겠네 감사합니다 아 실패야 아쉽게도 여러분 네? 언니 더 먹을 수 있어요? 어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거 같아요 그니까 저는 사람이고요 여긴 소거든요 옆에 돼지라고 여기도 이만큼 안 먹어요 그만 먹어요 배 터질라 배 터질려면 한참 멀었어요 전 진짜 터질 거 같아요 맥구도 멀었어요 아 화장실 위에예요? 마이크 빼고 튀라고요? 유튜브가? 오케이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메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아 메코 왔어요 빨리 와라 밖에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와라 아 진짜 진짜 집에 간 거야 진짜? 진심으로? 야 나 운다 안 돼 빨리 와라 메코야 이거 내가 다 먹어줄게 이제 그만 먹어 대신 와 아 진짜 빨리 와 여기서 네가 또 오면 유튜브 가기야 빨리 와 아 진짜 설마 이렇게 갔겠어? 메코야 나는 믿어 네가 안 갔을 거란 걸 제철 가서 찍었다고? 아니 진심이야? 당황스럽네 하영이 혹시 메뉴 포장도 되나요? 저 갈 때 이제 포장 좀 할게요 저 여기까지가 한 게인 거 같아요 길을 잃었다고? 이 바보 같은 놈 지도에다가 전보삼칠을 치라고 바보야 아니 지금 메코가 장난으로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려고 나갔는데 길을 잃었대요 바보 아니야 얘?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여기 전보삼칠 양이 진짜 많아요 오늘 내가 진짜 실수한 게 금액으로 한 게 실수한 거야 인분으로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저렴한데 양이 많은 가게다 보니까 이게 25만 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가격이 되게 싸네 여보세요? 네? 어디세요? 저희 길이요 길은 길인데 어디 길이세요? 여기 어디지? 어 다 왔다 빨리 와 멍청하게 해맞네요 모자랑 메코 좋았네 웃어? 웃어? 하이 지나왔던 메코가 돌았습니다 운동하고 왔으니까 소화됐겠다 와 이거 맞나? 언니 진짜 물었어요? 눈물 찔끔 났잖아 진짜 간 줄 알았어 근데 유튜브가 오지게 뽑지 않았나요? 아니 왜요? 유튜브가 필요 없어 빨리 먹어 내가 지금 기습 공격을 세 번째 거는 오늘이 근데 오늘 제일 힘들어 아니 여기는 도전 먹방도 빡세고 그냥 먹는 것도 빡세 다 빡세 다 먹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보 37에서 기습 공격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먹은 목록을 사장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총 136,000원인데 이거는 음료를 포함하지 않는 가격이고요 음료를 포함하면 아마 14만원이 조금 더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먹었고요 일단은 실패했어요 아니 실패를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가게가 일단은 양이 엄청 푸짐해요 진짜 생각보다 더 푸짐해요 엄청 푸짐하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맨날 인분수로 하다가 가격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25만원 무리네요 힘드네요 오늘 이렇게 실패는 했는데 되게 사장님도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음식도 되게 맛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맵고 고생했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맥고랑 같이 기습 공격해서 맛있게 먹었고요 안타깝게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맥고야 2차 가자 2차 가자 어 쟤 런하는데요 맛있게 먹었는데요 4차 재생 4차 넷 색상 예요 이란 2차 4차 9 감사합니다.